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강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개강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6명의 장관이 교체됐는데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 이렇게 6개 부처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지명됐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개강 명단이 발표될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원포인트로 개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각 어떤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관료 전문가 그리고 여성이라는 키워드 꼽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떠난 자리는 관료와 전문가로 채웠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고요. 앞서 앵커께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농식품부 중기부 보훈부 장관의 여성이 지명됐죠. 그리고 전임자 6명 가운데는 원래 3명이 서울대였는데 이번에 발탁된 인사 중에 서울대 출신은 단 1명이고요. 이른바 스카이 출신으로 확대를 해보면 기존에는 스카이 출신이 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줄어들면서 출신 학교가 더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인물을 기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과는 다르게 해수부 장관 후보자 70년생을 제외하면 모두 50년대, 60년대생이었고요. 법조인 출신은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50년대, 60년대생도 젊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데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개강 명단에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름 없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금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추가적으로 검토 작업을 거쳐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프닝에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직속 상관이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혹은 판사 출신의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법조인으로 경력이 화려했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건 참 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설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기다림에도 바닥이 낫다.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까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출당 요청 청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지난 3일에 개시된 청원인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만 3천여 명이 동의했고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설을 시사하는 가운데 이런 출당 요청까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목소리를 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걸 시사했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등 정치기형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라고 말하면서 손 전 대표는 이는 거대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더 공고화하고 정치적인 대결 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른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발언 이후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런 반대에 직면하자 이 대표는 일단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차분히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고 지난달 30일에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를 다뤘는데 여기에서도 이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지금 비례제는 1월 말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서 당내 합의 또 여야 간 합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 좀 알아볼까요? 인요한 혁신위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지도부나 중진 또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험지출마를 요구했고 이를 6호 혁신안으로 공식 지정해서 수용하라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죠. 그 최후 통첩 기간이 사실 어제까지였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기현 대표는 끝내 침묵을 했습니다. 6호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 배경을 두고 지도부에서는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다. 혁신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혁신위는 일단 오는 7일에 6호 혁신안 다시 올리기로 했지만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훨씬 많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혁신위는 조기 해산의 수순에 접어들 걸로 보이면서 비대위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혁신의 동력이 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승규 그러니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인데요. 혁신위의 목적 달성을 대통령이 바랄 거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인유한 혁신위원장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서 한 발언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또 인유한 혁신위원장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길로 가고 그게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면서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버티는 김기현 지도부보다 인유한 혁신위의 성공이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강하다고 본다면서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 걱정되는 소식이에요. 중국이 차량용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격이 납니다. 2년 만에 또 요소수 대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커지고 있다고요, 지금. 맞습니다. 요소수 대란 때 요소수 기부하는 천사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한국의 관세청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해관총서가 지난달 30일에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대기업에 수출하려고 하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출이 제한된 건데 수출량이 급증하자 내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대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산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요소수 사태 이후에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71%였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91%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 당국이 이렇게 한 건 자국 내 요소 수급 우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을 하면서 이게 특정국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내에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길어지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비축 확대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